안녕 롤롤 친구들 우리 이제 영원 가요 태풍이 오는데 어떡하죠? 모르겠어요 자 이제 가볼까요 네 네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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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씨 엄마 잠깐 끄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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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호 개가 찍을 거야 가볼까 우리 이제 출발할게요 왜 웃어? 아 시발 없다 다시 너무 웃기고 찍을 이럴 거 없다 아우 오늘은 내 여행을 보여주고 뭘 돌려주세요 여러분 굿모닝 우리 이제 카츠장으로 가요 여긴 어디에요? 영원 영원 흐흐흐 엄마의 여행을 보여줄게요 우리 이제 카츠장으로 가요 이 집에 가요 아이유 우리 이제 카츠장으로 가요 그래서 그는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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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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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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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